카톡에 내 마음을 담아 나빌래라. 그래서 2부 코너 들어가 볼 거예요. 나빌래라 말씀 좋지 않습니까? 조지훈의 승무에 한 부분이죠. 그죠? 얇은 사이한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때 나빌래라는 나비와 같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비와 같구나의 의미는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승무에서 이렇게 고깔 쓰고 나오는 그 승무에 고깔이 마치 나비의 날개와 같다라는 뜻이었었죠. 수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막과 함께 2부를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자막과 함께 2부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제 대본에 나와있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끔 이제 카톡을 보내요.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숙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있잖아.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숙제 많이 했니? 이렇게 보내면 남학생들이 나한테 답할 때 이응 하고 와요. 나는 진짜 글자 수를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냥 이응 이거만 와.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내가 말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너도 나한테 좀 길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응 이응 이렇게 와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나는 굉장히 글자를 많이 썼는데 말이야. 이런 상황이 그냥 선생님한테만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닐 거예요. 뭐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들하고 카톡할 때 또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하고 카톡할 때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서로 카톡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 거냐면 한번 카톡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죠? 원래 말이 많거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선생님 알아서 혼자 그냥 3시간 4시간이고 계속 떠돌고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자꾸 지금 여기 앞에 선생님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라고 자꾸 와서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카톡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카톡 화면 주세요. 아우? 아버지하고 아들의 상황이 지금 나올 거예요. 흥국아 아빠 핸드폰 바꾸려고 하는데 요즘 핸드폰이 뭐가 좋니? 핸드폰? 나 잘 몰라. 너가 모르면 누가 알아. 아빠 핸드폰 좀 알아봐줘. 아빠 핸드폰이야? 어?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뭔데 도대체? 핸드폰은 또 뭐야? 핸드폰 이름이냐? 아 제발 모르면 좀 찾아봐. 아 나 이제 알겠다. 핸드폰이 이게 핸드폰이 그러니까 자기 보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얘기 그건 거죠? 아 그래서 나온 건가? 아빠 놀리냐? 라고 지금 나와요. 아니 아빠가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핑프들이 하는 짓이라고 아 뭐래? 알아보시면 알아보지 마. 이야 이거는 뭐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아빠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남학생들 아빠하고 이렇게 카톡 하나? 이게 여학생들 같으면 아빠하고 좀 카톡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 아빠하고 이렇게 다정한 카톡을 길게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아들 핸드폰. 모름. 아들 말해봐. 핑프. 핑프가 뭐야? 헐. 이 자식. 방을 나갔겠죠. 그리고 아빠 혼자 그 방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지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선생님한테 급하게 여기 앞에 핑프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알아요? 핑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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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처음 들어봤어. 나도. 핑프의 뜻이요. Finger princess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지금 봤더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대요. 너님 손가락 공주셔? 알아서 찾아보셔? 이런 뜻이래요. 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찾아보면 되는 거를 손가락으로 그냥 톡톡. 아 그래서 핑프. 자 이 상황에서는요. 흥국이하고 아빠하고의 상황 자체에서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을 그치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가 문제 상황일까요? 라고 들어가 보면 사실 화법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아빠가 너무너무 다정하게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심쿵. 그치? 이런 아빠가 어디있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나한테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먼저 물었단 말이죠. 아들아 핸드폰이 어떤 게 좋니?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그냥 몰랐으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그럼 아버지 저랑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라고 말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핑프라는 말이 들어갔고 아빠가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치? 알아? 있서빌리티. 야 있서빌리티 좋다. 야 있서빌리티 잘한다? 그래 동아야 있서빌리티가 뭐지? 그래 니네끼리 잘한다 야. 자 일단 핑프라는 말을 흥국이가 설명을 좀 아버지한테 해드렸으면 물론 설명하기 조금 난처한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 핑거 프린세스세요? 아버지 아버지 손가락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좀 찾아봐봐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말이 들어가기 전에 핑프라는 말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핑프라는 말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걸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아빠하고 아들 사이에 흥국이하고 흥국이 아빠 사이에 의사호통이 안 되는 감정이 상하는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건 여러분도 동의하죠. 그치? 그치?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상황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각 상황들마다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봐요. 자 두 번째 카톡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카톡 나온 건 아마 이 상황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엄마가 묻습니다. 시험은 잘 봤니? 엄마 나 오늘 국어 100점 맞았다. 그러고서 고개에 남아있는 이모티콘 좋죠. 잘했어. 엄마 왜 이렇게 아련하게 말해. 잘했다고.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아니면 엄마가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거야? 맛있는 거 해놓을게. 얼른 와. 엄마 점점점 돈 모자라서 이젠 줄표를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빨리 오기나 해. 됐죠. 이 상황을 지금 보면 나도 이거는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조금 약간 있거든요. 선생님 어머님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선생님 어머님은 이모티콘 과잉이에요. 이모티콘 과잉이세요. 그래서 딸 하고 난 다음에 이모티콘이 한 200개쯤 오는 것 같아. 있는 거 다 누르세요. 근데 여러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정도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이면 니들도 아마 그럴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무서워. 그게 점을 많이 쓰시거든. 그게 점을 많이 쓰시고 니네 물결표시 알지? 그 물결표시도 되게 많이 쓰세요. 물결표시 되게 많이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줄표 같은 거 있는데 엄마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빠들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표시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뭔지 메가스터디에 계시는 그 연배 때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말을 제일 처음에 시험 잘 봤니? 라는 말처럼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화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내신 게 뭐냐면 점. 점점점점점점점.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땐 엄마 왜 그렇게 아련하게 말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그게 목소리로 들리는 거고요. 어머님들한테는 그게 그냥 나오면 이거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 이러고 점을 넣으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화냈다고 그러고 뭘 넣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련해 이렇게 말하고 그죠? 이게 상황을 좀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낼 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 선생님. 왜? 모의고사 망쳤어요. 크칵칵칵칵칵칵칵칵칵칵.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의고사 망쳤다며. 모의고사 망쳤는데 네가 보낸 그 킥은 뭐냐. 크칵칵칵칵.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의고사 망쳤어요. 인생 뭐 있어? 어차피 한 번 보는 시험? 이렇게 망쳐도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저봐 저봐 크크크크크크 그거 저봐 세상에 채팅창에 크가 잔뜩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민호야 너 모의고사를 망쳤는데 왜 크크크크크 라고 했니?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은 되게 뭐냐면 근데 모의고사 망쳤어요 라고 말하고 그냥 끝나면 선생님 좀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다른 건 뭐 하기도 그렇게 해서 그냥 크크크를 붙인 건데 크크 안 붙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물결표시나 아니면 점이나 아니면 말줄임표 같은 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련하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크크 있잖아요 내가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세종대왕께서 모르셨을 거야 당신이 만든 3인칭 극존칭 당신이 만든 글자 중에 자음 중에 키읍에 가장 많이 쓰일 거라는 거는 알지 못했을 거다 키읍 다음에 쓰이는 말이 뭔지 알아요? 히읗이에요 히읗 그거 다음에 많이 쓰이는 모음이 뭔지 알아요? 오야 오 오 여러분들이 계속 오오오오오 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끄러워! 누가 또 여기다 시험 망쳤다고 자그시 진짜 잘한다 저런 거 그러니까 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왜 거기다 뿌!을 넣냐는 말이야 현수야 어쨌든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카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톡을 여러분들이 아 이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문제가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마 왜 그렇게 아련하게 말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들어와 맛있는 거 해놨어 엄마 말은 집에 들어와 국어 100점 맞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면 앞에 1단계에 나왔던 핑크처럼 두 번째에 나왔던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맞아요 저는 히읗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엄마의 동문서답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우리 카톡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톡 이미지 세 번째 거 주세요 엄마 집에 감자칼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냥 칼로 깎아 라고 말이죠 아니 감자칼 있냐고 네가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해 학교 준비물이야 내가 물어보면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주면 되는데 엄마 왜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를 냈니 방금 화냈잖아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라고 나가버렸어요 저런 상황 자체가 지금 들어갔을 때 이 상황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나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너희들이 이제 상황이 나올 때는 어떻게 이걸 문제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학생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 엄마 집에 감자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엄마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얘가 감자칼을 왜 찾아? 지가 집에서 뭘 하려고 감자는 그냥 네가 집에 있는 과도로 깎아도 돼 만약에 감자를 깎고 싶다 그러면 냅도 엄마가 하지 네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건 학교에서 준비물로 뭐가 있다는 거죠 감자칼이 근데 학교에서 왜 감자칼을 달라고 갖고 오라고 그러냐? 별일일세 자 감자칼을 갖다가 갖고 오라고 한 건 준비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요 감자칼이 있냐고 했는데 왜 다른 말을 했지 라고 지금 동아 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집에 감자칼 있어? 라고 물어봤잖아요 엄마 집에 감자칼 있어라고 하면 아마 정말 그렇다니까 집에서 감자를 아들이 깎는다고 또는 딸내미가 깎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칼로 깎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학교에서 준비물로 감자칼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감자칼을 가져가고 싶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원래 상황으로 한번 가보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 하고 부르고 엄마가 왜? 하고 답하면 학교 준비물인데요 집에 감자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음... 아니? 감자칼은 없어 왜? 그게 뭐 때문에 필요하니? 학교 준비물이에요 아 그래 준비물이라고 말했으니 엄마가 그럼 사가도록 할게 아니면 아들이 사와? 또는 딸내만 네가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야기를 할 때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 순서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소송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치 매우 이상적인 대화 그렇지 예림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화법 문제에서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어? 예림아 예림이가 등장을 한번 해볼까? 예림아 네? 너 얼굴이 안 좋은데 어째서 그런 거니? 과학 시험을 망쳐서요 제가 과학을 평상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과학 선생님이 저한테 기대 많이 거셨는 것 같은데 시험을 망쳐서 너무 속상해요 예림아 아마 과학 선생님은 네가 열심히 공부한 걸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이 너한테 실망하셨을 거라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과학 선생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아 선생님 정말요? 선생님이랑 얘기하니까 마음에 있던 고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예림이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 보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요 일단 보시게 되면 저한테 지금 계속 이 PD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선생님 자꾸 대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나 대본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니? 그치? 이렇게 뭔가 바깥으로 나가버리자 이거지 파이팅이 아니야 종찬아 파이팅이야 F로 써야 돼 P읍이야 P읍 P읍으로 써도 파이팅이라고 써야 한단다 그래서 일단 나와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1, 2, 3 쭉 살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는요 이게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할 때 순서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엄마도 아빠도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도 엄마 아빠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렇죠? 그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들어가지면 사실 서로 그렇게 많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할 일은 없어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던 것처럼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종찬아 가톨릭대 의대 가자 자 한번 읽어줬으니까 됐죠? PD님 데리고 나오긴 이건 내 거야 내 방송인데 왜 PD님을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화법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갑니다 나와있는 문제를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는 2014년도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법 문제가 되겠고요 선생님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실제로 우리가 언어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화법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모의고사를 몇 번 보면서 화법을 그동안 본인들은 난 화법 공부 안 해도 다 맞아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 쌤 화법 시간 많이 걸려요 아 생각보다 화법 시간 많이 걸려요 아 이거 왜 이러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언어 동상이문 코너를 통해서 화법 부분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화법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문제 봐야죠 이제 그죠? 자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소연이하고 창환이하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죠? 상황을 지금 볼게요 자 들을 준비 됐죠? 온리 메가스터디 온리 엄성경 띄우! 자 그럼 갈게요 영화 어땠니? 주인공이 한복 디자인으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정말 멋지더라 응 그래 나도 안다니까 그래 범석아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법은 쉬운데 은근 시간이 걸려 그래 종선아 한 번 더 종선아 가톨릭대 의대 가자 너 이거 녹화 안 했지? 다시 보기 해 다시 보기 하면 된다 자 그럼 가요 영화 어땠니? 엄마 말투가 나왔다 영화 어땠니? 역시 엄마 말투네요 다시 영화 어땠니? 주인공이 한복 디자인으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정말 멋지더라 그래 정말 멋지던데 공감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관계의 흑을 다루고 있잖아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생명이 인상적이었어 야 너는 느꼈냐? 소윤이하고 창환이하고 썸탄다 야 너 어쩌냐? 부자지간의 갈등이 깊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 야 너는 솔직히 화법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나오면은 노래도 속으로 그러지 않냐?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 맞아 전설로만 듣던 국어 듣기 평가 자 국어 듣기 평가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괜찮아 말해봐 실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랑 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 그래?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사실 아버지께 어제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엄청 혼났어 나는 평범하게 입었던 것 같은데 평소엔 큰 소리를 잘 안 내시는데 어젠 심하게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 너 정말 마음이 불편했겠구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아버지께서 꾸중하신 건 내가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셔서 그랬을 텐데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표현해봐 난 말 재주가 없는데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자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나와있는 창원이가 착하죠 아버지한테 사실 마음으로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문 꽝 닫고 나왔던 거였잖아요 모르지 창원이가 뭘 입었는지 나도 모르지 자 뭘 입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불량스럽게 보였다 근데 사실 그래요 아버님이 수능 칠 때 듣기 평가 하셨냐고요? 내가 듣기 평가이다 그래 창원이가 남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요 그거 좋네요 창원이가 남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요 그래요 동현아 잘하고 있어 자 일단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집중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갔다가 자꾸 딴 데로 막 가 나는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게 피디님이 막 당황하시는데 난 막 이렇게 어디로 막 가고 싶어 자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면 이 상황에서 창원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은요 아버지하고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거예요 소연이가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힘드네요 소연이는 지금 창원이랑 썸을 타고 싶을 뿐인데 창원이의 문제까지를 해결해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셨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화가 나있는 그 상황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야 너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지 않니 아침에 네가 늦게 일어날 때 있잖아 엄마가 와서 그래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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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석아 일어나라 그랬어 그 원석이는 5분만 이랬을 거야 원석아 일어나라고 엄마 5분만 5분 지났어 그치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엄마가 얘기했던 거는 원래 5분이 지금 지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다라는 걸 알린 거였잖아요 아마 창원이가 뭘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 옷이 분명히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창원아 너의 옷이 아버지의 스타일하고는 잘 맞지 않는구나 네가 그렇게 입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음 아버지가 조금 너무 구식일 걸까 네가 좀 새롭게 옷을 입어보면 어떨까 아버지가 원하는 스타일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야 그냥 알지 그 옷걸아지가 그게 뭐니야 분명히 그러셨을 거야 100% 이것이 100% 그치 아버지 분명히 그러셨을 거야 앉아서 이렇게 신문 보시다가 그치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나오는 쯧쯧쯧과는 다른 의미가 되겠죠 하면서 아이고 옷걸아지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창원이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왜? 그래서 이제 문 닫고 들어간 거죠 이 상황에서 소연이가 사실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버지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기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창원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쉽수 이러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창원이가 다가가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할 때 알아요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한테 사과를 할 때는 말이야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참 좋을 텐데 미안해 아 이거 진짜 아니거든 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만약에 니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서로 이제 좋아해 남학생이 삐졌어 머리를 선생님처럼 오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남학생이 못 알아 야 이건 정말 힘들지 않니? 니들도 지금 선생님 머리 자갈치 머리라고 물음표 머리라고 아까부터 지팡이 머리라고 막 놀렸잖아 그치? 니들도 알아보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 남자친구가 못 알아봤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삐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삐지면 당연히 뭐 하겠지? 말을 안 하겠지 그러면 거기서 남자친구가 왜 그래? 하고 말을 하면 난 머리카락술대 바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치? 그렇게 얘기해주면 사실 문제는 풀리고 달라? 근데 그거를 내 맘 모르고 남은 해 남은 해 아 네 또 딴 데로 나갔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인 거는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사과하는 방법은요 사과하는 방법은 일단 상대방이 했던 잘못을 공격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 아까 제가 어제 제가 문 꽝 닫고 들어갔잖아요 아버님은 저 아빠는 저 걱정해서 말씀하신 거였을 텐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문 꽝 닫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됐다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를 보이냐 이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아버지도 못 이기는 척 뭐 하실 거냐면 그래 그래 어 트와이스였는데 왜 트와이스터럼 안 보였어? 어 야 내 맘 모르게 알았어 안 할게 네 여기 옆에서 경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법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올바로 우리가 대화소통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는 걸 원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이에서 또는 아빠하고 딸 사이에서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죄송해요 근데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든가 예를 들어 창환이가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 저한테 화 많이 내셨어요? 저 되게 기분 나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싸우자는 뜻인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상대방한테 사과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이 들어가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들은 그 이후로 이제 진정을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화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봤는데 뭐 어때요? 그러니까 1부에서 우리가 지금 본 거 언어 처음에 시작했던 거 언어 스피드 퀴즈 빠밤 한 번 해보고 싶어 한 번 해보고 싶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여줬던 거 팩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아 말하는 상황 자체 또는 그 말하는 순서 자체가 다르게 되면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너무 알차지 않니? 진짜? 니네 그런데도 막 현우진 선생님 찾고 그럼 자 그래서 자꾸 또 딴 데로 가고 있죠? 네 고객님 빈 여기 있으면 왜 있니? 빠밤! 아 좋아요 빠밤 좋아요 자 그래서 2부에서는 2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느냐 그러면 카톡을 통해서 문자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를 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문자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봤었으니까 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1부하고 2부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꼈을까 응 알아요 뭐 밤톨 원석이 고마워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선생님이 안티를 부르고 있죠 1부 2부를 진행을 하면서 말을 할 때는 화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알지라고 얘기를 해봐야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벌어질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2부까지 왔어요 2부까지 왔어요 정말 말씀을 하는 거죠 1부까지는